자, 바로 쪽지입니다. 쪽지. 연구 하나 볼까요? 쪽지 시험도 있고, 연락처도 있고, 채팅도 있고, 뭐 이런 단어들 보여지네요. 오늘 쪽지, 이 키워드 때문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보셨죠? 그 황당한 쪽지 때문에 지금 온라인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. 어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,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고객님.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. 젊으신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계세요. 이렇게 썼어요. 그래서 이 카페 후기로 달린 내용인데, 본인 아버지가 카페 사장에게 이런 쪽지를 받고서 이걸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결제 내역이랑 사진 찍어서 자녀분이 후기를 올린 건데, 카페에 좀 오래 앉아있었다고 주인이 이런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. 오래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오래 계시냐, 이렇게 얘기를 하지. 무슨 젊은이들이 안 온다. 노인분들한테 상처 아닌가요? 그렇죠. 자녀분도 후기해서,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이 지적을 하느냐,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쪽지 언급은 저희 아버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이가 문제라는 말로 들린다, 이렇게 썼어요. 또 이 글을 보니까 당사자분이 쪽지를 받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손님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도 좀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. 한번 좀 볼게요. 부모님이 이런 쪽지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. 아니 손님 가려받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. 그러면 이거 젊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카페냐, 이런 좀 대부분이 비판의 글이었습니다. 저런 쪽지는 좀 부적절했던 쪽지로 보여요. 굳이 그러니까요. 거기다 젊은 사람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죠. 그 당시에 주변에 손님도 없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죠. 알 Scientist 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